크림너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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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! 리뷰입니다! 오늘은 크림너구리 크림너구리 크림너구리에다가 연어초밥입니다 여기에 실패 장국입니다 연어 간장콩 간장콩 오 오랜만에 내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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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맛있어요 이번엔 초밥 두개 와 어잉 서비스로 받은 초밥 서비스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.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.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다.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다. 맛있다. 미쳤다. 맛있다.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미쳐버리게 맛있어 아주 요거를 요렇게 연어 2점 초밥으로 한번 먹고 크림너구 리조또 웃음 너무 맛있다.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잘 먹으면 더 맛있다. 맛은 더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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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네 진짜 잘 먹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이것도 진짜 최고로 맛있었고 연어초밥 맛있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이 조합도 이렇게 둘이 먹으니까 꾸덕꾸덕하면서도 진한 맛도 있으면서도 느끼하지 않고 고소하고 담백하고 식감도 터지고 그냥 그냥 맥주까지 최고였습니다 정말 네 그러면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 오늘도 재밌게 봤었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 연습 끝